네, 바울 씨는 어땠어요? 제가 뭐 이렇게 출장을 간다거나 해외에 갔을 때 좋았죠? 좋았어요. 근데 바울 씨도 좀 여기 사연 속 남자분 같아요. 저한테 늘 그래, 가, 뭐 해, 그렇게 노 라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. 전혀. 저는 약간 느낌이 뭐냐면 럽디는 과거에 어쨌든 간 이제 그룹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러면 약간 절제된 생활도 많이 했고 통제된 생활을 많이 했다 보니까 남편으로서 어떤 울타리를 만들었을 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저는 되게 노력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, 사실은. 저는 밖에 나가서 뭘 해도 걱정 안 되죠. 걱정 안 되죠.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. 그게 너무 억울해요. 왜요? 뭔가 나는 늘 걱정하고 뭔가 챙겨주고 하는데 저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냥 되게 뭔가 방목형? 방치형? 방목은 아니죠. 또 신경 쓰죠, 제가. 그렇다고 문제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연락 계속 하잖아요.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솔직히 진짜 처음만 해도 전 분리불안이 있다고 남편한테 할 정도로 뭔가 떨어져 있으면 힘들었는데 신원이 지나갔나? 모르죠. 저희 뭔가 한 단계 넘어간 것 같지 않나요? 그렇죠. 이제 한 4년 지나가니까 그럴 수 있죠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?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? 아니면? 남성분들은 사실상 약간의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무조건 이건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와이프한테 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게 어디 가게 되거나 혹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장모님 댁에 가게 되거나 이러면은 잠깐의 혼자만의 시간이 있잖아요. 그때 뭘 막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혼자, 혼자 좋아하는 걸 보거나 그냥 좀 쉬거나 이렇게 있는 것 자체로도 행복을 많이들 느낍니다. 네, 그런 건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데 저는 이분의 의도가 궁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분이 가서 조금 더 놀다 왔으면 좋겠다. 이런 배려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은 건지. 저는 겸사겸사 아닐까 싶은데요. 왜냐하면 그러고 이게 가까운 거리면 사실 더 그럴 수가 있는데 1박, 그러니까 약간 부산까지 내려가서 잠깐 있다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피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이것도 좋은 소리도 뭐 한두 번이죠. 계속 그러니까. 계속 치라고, 계속 거기 가서 있어. 계속 오지 마. 좀 이따가 오라고. 이게 조금 그러니까 남편분도 조절을 하셨어야 되는데. 가끔 그럼 괜찮은데 너무 자주 하면 서운하죠, 당연히.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? 이런 생각 들 정도로. 저도 예전에 약간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었거든요. 약간 조금 방치하시다 보니까. 제가요? 뭘 방치래요? 제가 뭐 좀 이따 올게, 그럼 오케이. 뭐 하고 올게, 오케이. 그거야.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자유를 드리고자 한 거죠. 억울해요. 자, 우리 럽팅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만나뵐게요. 네, 이영래님. 아직 신혼인가 봐요. 그 말에 섭섭한 걸 보면. 나이 들면 남편이 더 놀다 와. 이 말 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. 이상하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꼭 같이 다니고 싶어 해서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. 나도 친구들하고만 놀고 싶다고. 맞아요. 완전 공감합니다. 저희 아버지가요. 언젠가부터 뭔가 엄마랑 늘 같이 무언가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. 뭐 마트를 갈 때도 같이 가고요. 뭘 할 때도 같이 가고. 꼭 비가 오면 아버지가 그렇게 땜을 보러 가셨어요. 네. 물이 막 나오는 거.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. 그래서 꼭 그렇게 엄마를 데리고. 엄마가 너무 귀찮아가지고. 좀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저희 아버지도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가. 아빠 말이 너무 많아졌다고. 옆에서 계속 말 많이 한다고. 너무 힘들다고. 이것도 호르몬의 병원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 8384님. 1번 서운할 만하다. 저도 남편이 막상 일찍 오라고 하면 내 맘대로 친정도 못 가 하고 버럭할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반기면서 더 놀다 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서운하더라고요. 나 없이 혼자 잘로 생각하면 배 아프다거나 할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너무 계속 이러면. 아니 근데 서로 잘 놀면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럴 수 있죠. 근데 여보 없어서 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보가 꼭 필요해.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. 그냥 진짜 나 너무 편하게 있어. 더 이따와 괜찮아. 나 없어도 돼.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. 반대로 또 남편분은 조금 신경 써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